지난 선제 업점핑에서는 변우석이 김혜윤의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준비했다. 네티즌들은 GPS가 부착됐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웃음을 자아냈다. 21TVN 공식 채널에는 13회 예고, 김혜윤을 위한 변우석 관람차 생일 서프라이즈 이벤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변우석, 류순재, 은 김혜윤, 임솔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람차를 타던 중 김혜윤은 케이크를 발견하고 이게 뭐야? 사러 갔냐고 물으며 미소를 지었다. 변우석은 미친 듯이 뛰었다. 생일이니까 촛불을 불어야지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그는 생일 노래를 불러주며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라고 말했다. 주머니를 뒤지던 김혜윤은 커다란 목걸이를 발견해 유쾌하게 놀랐다. 은색 바탕에 S-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를 본 김혜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호를 불켰다. 그녀는 너무 예뻐서 말문이 막힌다. 지금 입어봐도 될까? 라고 말했다. 변우석이 직접 목걸이를 걸어줬고 이를 목격한 공원 직원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줄 착각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목걸이의 투박한 디자인에 대해 예쁜 목걸이는 버리고 인식표 디자인을 택하느냐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런 목걸이라면 트래커도 붙어야지. 선제는 우리 소를 정말 좋아해요. 선제야 선물 살 때 혼자 쇼핑하지 마세요. GPS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자인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때 이니셜이 들어간 은목걸이가 유행하던 시절 저런 스타일이 유행했다. 선제가 용돈으로 사온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면 잘한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런 반응은 더욱 웃음을 자아냈다. 선제 업앤점핑은 한때 자신에게 삶의 영감을 주었던 유명 화가 류순재의 죽음 이후 절망에 빠진 열혈팬 임솔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녀는 좋아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타임슬립 로맨스를 타고 2008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방송은 매주 월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